안녕하세요 건희의 IT3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CPU 시장의 점유율과 관련된 뉴스인데 다나와에 따르면 만년 2인자라고 불리던 AMD가 국내 CPU 시장에서 인텔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다나와에서 발표한 판매량 차트를 살펴보시게 되면 7월 1일부터 11일까지의 판매량이 나오는데 7월 10일 AMD의 라이젠 CPU의 점유율은 약 51% 인텔의 CPU는 48%로 국내 CPU 판매량에 있어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인텔을 앞질리게 된거죠 이는 최근 출시된 AMD의 3세대 젠2 프로세서가 점유율 상승에 큰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7월 8일부터 AMD 3세대 CPU의 판매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7월 8일부터 바짝 쫓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7월 10일에 역전하는 걸 보실 수가 있구요 AMD의 라이젠 CPU 중에 3600 제품과 3700X 제품 그리고 3900X 제품이 이 돌풍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흐름이 일시적일 수도 혹은 계속 지속될 수도 있지만은 인텔이 연내에 발표할 예정인 10nm급 CPU가 시장에 나오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국내가 아닌 전세계 CPU의 점유율을 보게 된다면은 CPU 벤치마크 단넷의 2019년 7월 11일 보고서에 따르면은 여전히 인텔 CPU는 70에서 80%의 점유율 그리고 AMD는 2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보이죠 아직 갈 길이 먼 건 사실입니다만 많은 미디어에서 격차는 더욱 좁혀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반가운 뉴스는 없겠죠 AMD CPU는 인텔보다 더욱 저렴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혹은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그야말로 가성비 깡패인 좋은 CPU를 제공하고 있고 인텔은 AMD의 자극을 받아서 더 좋은 스펙의 CPU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고 가격 경쟁력도 밀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발전된 CPU를 적절한 가격에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CPU 시장에서 벌어질 AMD와 인텔의 건강한 경쟁이 기대가 됩니다 건의의 IT 3분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